가자 형들아 기압이 조금만 올려놔 여기서 뒷부분에서 잡지 마라 어지간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안 들어가 와우! 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갑시다 오오 이런 전속 미리미리 해 전속을 늦게 해서 그래 여기서 내려갈때 돌 단차 조그만게 있어 근데 그 사이가 페달이 끼기가 쉬워 거기 내려갈때 보일거야 그거 내려갈때 조심하면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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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가요 여기서 관계 벌려서 가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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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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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기때'. 아멘 여기가 미끄러워 여기가 미끄러워 회장님 여기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밑에 온가봐 어 여기가 미끄러워 야 너는 평패달아 괜찮아 영평갔을때 거기 느낌이야 아 영평거기네 끌어 끌어 끌어봐 해 그냥 어? 아 이거 시바 이거 탔 저것도 이거 탔는데 끌어봐 난 가보자 아이씨 잠깐만 저기요 끌어봐 끌어봐세요 저기요 끌어봐요 아씨 아님 진짜 아유 아이고 위난 떨지마 야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또 먹은거야 먹으면 안올라와? 늦은거지 좀 하대하게 해 너 리바운드 세팅 못하지? 난 그런거 안해 아하하하 이건 세팅이야 뭐 이것을 예 좀 거북이 되는거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